에어컨을 한 3-4년 정도 쓰다보면 대도시에는 공기가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 실외기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낍니다.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끼게 되는데 에어컨 대도시에서는 3-4년 만에 한번 에어컨 실외기를 세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자 그러면 시연을 위해서 일단은 작은 에어컨을 세척을 해보겠습니다. 실외기가 상당히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. 치즈가 매운. 세척에 담당자. 치즈가 매운. 치즈, 치즈. 치즈. 고춧가루 ello 生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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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black black اع a be 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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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음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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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음료 으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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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